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탁트캐입니다. 어저께 설 명절이었는데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이틀동안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틀동안의 해외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구요. 다음주 전략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양환 흐름입니다. 다우존스 0.09% 상승. 신고가 인근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나스닥도 0.50%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 1.23% 양호. 그리고 S&P500 계속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도 독일 0.06%로 강하게 상승 이후에 신고가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양호하게 20일 밑에 딱 받쳐놓은 상황이니까 양호. 자 무엇보다도 중국의 상황이라든지 아시아권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해조합이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모습 바란찍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구요. 니케이도 보시게 되면 30년만에 고가 갱신하면서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 대만 그리고 홍콩. 다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유독 못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지금 현재 강세 원화강세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원화강세 유지되면서 환율도 1107원까지 조금 주춤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는 이런 부분들과 연관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매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나라 자산 원화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로 바꾸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 당연하겠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강하게 반등 이후에 횡보하면서 옵션의 프리미엄은 양쪽 다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됐으나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해외시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밑으로 크게 빠져야 될 이유 없다. 상방을 오히려 예상한다. 퍼펙트. 일단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0.5 0.6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장막판에 기관외국인 손박김 나오면서 옵션 연계 물량 추가로 더 매수해주면서 7500억 규모로 그래서 매수해준게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매수세거든요. 이거 양호. 그 다음에 코스닥도 34억 매수. 선물도 5600개 매수해줬다는 것은요. 하방으로 크게 쳐지기보다는 월요일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팀케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으쌰으쌰하면서 또 한해 잘 해봐요. 영희, 꽁희, 수연님 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선물 매수세까지 동반됐다는 것은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게 옵션 연계 물량 때문에 강하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끌어당겼다면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 나올 수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여타 아시아권 유럽이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쳐질 이유 별로 없다. 우리나라도 다음주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다시 신고가권으로 한번 대시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여건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P500이 500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80%가 실적이 양호하게 예상치보다 나왔다. 그런 뉴스도 있고요. 조 바이든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그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원의장도 다음주에 일단 하원에서는 통과하길 기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롬 파월이 강연해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 유지할 것이다.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 등을 통해서 다시 통화 긴축 정책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 백신 2억 도주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 지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으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을 여러분들께 노출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꽁꽁 숨기면서 오기보다는 오픈을 거의 다 하면서 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도 제시하면서 우리 팀원들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원 아니더라도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그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LG전자 4%대 상승입니다. LG전자가 여타 전기전자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인근에서 강한 반등. 전전일에는 한번 7%까지도 갔다가 좀 밀리면서 마무리돼서 아쉬웠습니다만 그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4%대 강세 보이니까 전고점 인근인 한 19만원권까지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기간 애국인 이틀 연속 쌍거리 매수세 비교적 고점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사업부, 자동차 전장사업부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전제품 매출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휴대폰,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휴대폰 사업에 대한 매각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년만에 상한가 이후에 계속 양호한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니까 20일 이탈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목표치를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전일 시장 양호했음에도 1.33%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당분간 강세 이루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왜? 외국인 매도세 기간은 조금씩 중간에 사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기간 외국인 매도한 것 보십시오. 한 달간에 양대 메이저 매도가 9천만 주식을 파는 상황입니다. 누가 샀다고요? 개인이 샀습니다. 이러면 시장을 컨트롤할 때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시장을 리드하기보다는요. 삼성전자는 그냥 적당하니 차익 실현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추가 수익을 추가할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 분석을 해볼 때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20일 깨졌고요. 삼성전자도 20일 깨지고 밑으로 쳐지기가 더 용이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20일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워낙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손대기는 좀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월선 이탈하면서 20일 위협하면 조금 차익 실현 전고점 돌파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여기에서 여실이 나타나요. 왜 강하게 가겠습니까? 꽁이 영이 수연님 답 한번 해봐요. 왜 강하게 가겠습니까? 왜 강하게 가겠어요? 왜? 왜? 그렇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외국인도 사주고 있고요. LG전자와 같이 이틀 연속 쌍크림 매수세 유입되니 고점 부임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 왜 BCPC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 잡고 나오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승 추세에 있는 20일 인접한 이격이 적은 상승 초입에 매수하라 와 그 다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수급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그죠? 그것보다 더 전제는 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투자 5개명 거의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장 판단이 더 우선인데 시장 판단해 봤을 때 해외시장도 포함해서 크게 밀렸는데 강하게 꺼리 땡기고 적당히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니까 양호하게 포트폴리오 축소 안하고 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주에 또 핫 이슈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현대차 그룹과 애플 카 협상 중단되어 있다. 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상당히 쇼크가 한번 왔습니다만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 자 수급보자 수급 외국인 들어오고요. 기관 들어오네요. 현대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21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될 테고요. 전일도 3.5%대 강한 상승 기아차 기아차는 워낙 그 이슈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추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겠고 만약에 쳐진다면 8만원대까지 쳐질 수 있는 상황 여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동의 반등 시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현대위아도 선절 이후에 다시 재매수 그 이후에 강한 반등 퍼펙트 자 선절할 건 선절하고요. 시장판단과 그 섹터의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반등 나올 수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시 사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자 21 권역에서 조금 밀렸습니다만 전일 7%도 넘는 8% 가까이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요. 20일에서 저항받는 것 이상할 바 아니다. 기관의 공인 쌍글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선절한 것 다 많이 하고도 추가 수익도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자동차 섹터도 여전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에서는요. LG와 아까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의 완패로 끝났다. 자 적절히 LG와 아까는 SK이노베이션이 보상을 적당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지금 10년간 수익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부 GM과 이런 쪽에 납품되고 있는 부분은 자국의 산업이 너무 흔들리면 안되니까 SK이노베이션입니다. 2년간 유예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와 아까는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가기에는 좀 부담감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 SDI도 고점 부위에서 조금 추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도 고점에서 크게 밀리는 상황인데 닥터케인은 SKC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챙겨 먹었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 싶어 분할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자 조정 이후에 20일 권역에서 목요일 날 아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아침에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소개하자마자 상승 6% 이상 상승하다가 5.65%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20일 권역에서 장대양봉 양호 추가 상승한다면 이것은 아마 신고가 돌파도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4두로 외국인 4두로네요. 닥터케인은 2차전지에서는 SKC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게임주 되겠습니다. NC소프트도 100만원 이상 돌파하면서 104만 8천원권까지 가면서 신고가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조금 흔들림이 있었으나 그대로 끌어당기는 상황. 자 그리고 닥터케인은 넷마블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넷마블이 지분을 다른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로 또 정평이 나있습니다. 어디에 2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빅히트가 최근에 전방위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요. YG와에도 협업 네이버와에도 협업 YG와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에서 또 유니버셜 뮤직과 관계 협업 관계를 또 하면서 미국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양호하게 빅히트가 지금 점처럼 조정 한번 주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대주주 넷마블을 관심을 가지겠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의 지분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챙겨 먹었고 다시 눌림먹구간에서 매수 일단 퍼펙트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 특히 외국인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 상황이 빅히트 이슈 때문에 강하게 갔다가 빅히트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좀 주춤주춤 그럼 다시 빅히트가 상승 재상승 한다면요. 못 갈 이유 없는 겁니다. 못 갈 이유 없어요.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가지 우리나라 넷플릭스 안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승려 라든지 그것은 영화입니다만 그리고 스위트홈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OTT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OTT 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컨텐츠 제작 앤드 배포하는 부분에서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JYP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SM도 좀 그렇습니다만 YG 엔터테인먼트가 하락 추세 돌려내고 다시 재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 있겠죠 그리고 YG 굿즈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부대사업하고 있는 YG 플러스 초강세 보이다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G 정도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이 택배 물량 증가 그리고 택배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가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만 이제 택배 근로자들 과로사 문제들 때문에 추가 인력을 많이 투입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건설 파트 부분에 대한 양도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직까지 상승 추세 이기 때문에 강하게 갔던 부분 거의 다 토해내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여기 밑에 16만원 건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 해낸다면 반등 시도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최근에 매도가 외국인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기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 니까요 반등시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 부분 체크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휴대폰 부품 이라든지 자동차 전장 개통으로 LG 이노텍 이 상당히 최근에 LG 그룹이 같이 동반 상승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LG 이노텍 이 강하게 4%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것도 볼린저밴드 상단 22만원 권 정도 22만6천원 여기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 일부 그리고 다시 20일 권역해서 추가 매수 전략 이런 부분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부분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댓글도 읽어보고 나머지 진행하도록 할께요 와우 속사포 랩 랩 같네요 그쵸 숨으시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께 다 드리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대번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쵸 자 미코와 같은 종목도 여러가지 사업부분에 다각화를 통해서 반도체 소재부분에서도 연결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오 쪽에도 진출이 일부되어 있구요 수소연료전지 부분에도 새롭게 사업부분이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자 상승전환 이후에 적당히 눌림목 자 충분히 챙겨먹고 다시 재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구요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들어오니까 이것은 정거점을 목표로 하기에는 목표치가 좀 그래요 짧아요 여기를 뚫는다면요 아 너무 크게만 밀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금 추춤하는걸 참아내고 추가 상승을 한번 아 기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상황에서 17,000원권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비슷하죠 모양이 모양이 다 비슷해요 이렇게 정거점 인근에서 좀 밀리면 끊어가는게 닥터케이스 스타일인데 끊고 나니까 그쵸 여기서 끊었거든요 네이버 수익이 있어요 그 다음 날아갑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기대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영희 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되게 좋지 되게 좋지 그쵸 상황에 따라서 아 잣대를 딱 정해놓긴 한데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분석도 좀 가능하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이 중요한 거겠죠 자 CJ 대한통운도 그렇습니다 CJ 대한통운도 여기서 딱 끊었거든요 여기서 딱 끊었어요 못 끊을 거 없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시장 주춤주춤하고 하니까 좀 눌리면 뭐 다시 매수해야지 했는데 날라가 버립니다 8% 날랐거든요 하하 그래서 이거 한번 기대해보겠다 그렇게 된다면 또 오 예이야 나오겠죠 그쵸 래기 형이 래기가 선물해준 눈약 먹고 열심히 또 추천해볼게 하하 땡큐 자 그러한 상황들 한번 미쿠에서는 아 그죠 여기 앞에 전고점에서 끝날 모습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기대를 한번 하고 2만원권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렇게 일단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최근에 아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아 수익공개 일부인은 아 바쁘니까 해나간 인원도 있는데요 수익공개도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아 유료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상당히 힘든 변동성 확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실력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요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력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여러분들께 이제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좀 점차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자 팀케이스 수익공개 자 이분이 최근에 너무 바쁘니까 그냥 적당히 좀 끊었다고 합니다 적당히 끊었는데 500만원이에요 그쵸 엘지전자 엘지이노텍 카카오 현대위아 카카오게임즈 미코 그쵸 끊으면서 이틀동안 왔다 라고 수익공개를 또 해 주십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수익공개 많이 있으니깐요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 채팅 날라온거 한번 읽어볼게요 SK이노베이션 재판결과로 혹시 SK씨도 영향을 받을까 뭐 크게 받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K씨와 SK이노베이션은 다른 회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의 재판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어느정도 어느정도 알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확정이 지어졌다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시장에서 전혀 몰랐던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은 뭐 쇼크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쵸 SK이노베이션 그쵸 쇼크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SK씨는 큰 영향이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 궁금한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관심 한번 가져봐라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또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스오일 여러분들께 관심있게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양호하게 하락 추세 돌려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 다 매수 포인트겠죠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유가가 스트레이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오일 여전히 중장기로 물이 없다 그죠 월요일날 적당히 편입도 가능해요 그리고 LG생활 건강은 좀 무거워서 그죠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양호하게 상승 추세 유지 중이구요 아모레퍼스픽 아모레퍼스픽 조정 받고 난 이후에 LG전자와 좀 비슷한 모양이죠 추가 상승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닥트케인은 애경산업을 관심있게 가지라 그랬습니다 강한 상승 그죠 그럼 조정을 좀 받는다면 자 애경산업 애경산업을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엔터테인먼트의 YG 엔터테인먼트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추천 정도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건 그냥 관심있게 엔터 쪽에서는 관심있게 봐라 이렇게만 딱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걸 저는 원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소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되어 있는 그린유딜이라던지 풍력 그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수소 풍력 이런 신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여전히 관심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공급을 느리면서 85만호까지 느리겠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겠다 라는 소식들이 전해치면서 오히려 재료소멸의 그런 상황입니까 건설주가 강세보이다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건설주가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철강 계통도 포스코가 상당히 강하게 반응 시도 넣은 것을 봤는데요 포스코가 추세가 무너졌다가 그대로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일단 접근하기에는 좋은데요 반반입니다 현대제철은 일단 60일 바치고 있고 위에 20일만 통과한다면 정보증 인근이 있으니까 상승에 대한 폭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나 기관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포스코가 조금 더 낮긴 합니다 외국인 많이 들어오죠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고 현대제철도 여러분들 부산수소라 그래서 그 재강 제철을 하다가 나오는 그 수소를 가지고도 수소 쪽에 진출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현대제철도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접근했던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강하게 상승 시도 넣어다가 좀 추춤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섹터와 통신 섹터를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앞전 시간하고 좀 겹치긴 합니다만 또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좀 요약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더 짚어 나가도록 하죠 자 한국 조선해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가다가 그대로 무너지면서 상당히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좀 됐고 다시 반듯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선주가 조금 약세예요 조선주 현대미포가 추세 다시 상승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왔구요 대우조선해안도 이제 다시 추가 상승해낸다면 추세 복귀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안이 조금 접근하기에는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 볼 필요는 있겠다 현대미포 조선은 추세는 최고로 양호합니다만 앞전에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조금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조선해안은 이제 하락수세 돌파 이후에 적당한 박수권 정도 인 상황이니까 크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안 정도도 한번 현대미포와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 볼 필요 있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죠 기관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삼성중공업은 크게 좀 처졌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조선주는 현재 조금 그만그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주 통신주 잘 가야 될 텐데요 그죠 수현님이 장기투자 중인 SK텔레콤 반등 강하게 나와야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반등 강하게 나와야 상승추세 유지중인 상황으로 가니까 통신주가 조금 현재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주 그러나 이제 상승초입으로 돌려낸 상황이니까 상승의 폭은 강하게 나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추세를 돌려낸 입장이니까 오히려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에 대한 접근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연출된다면 통신주가 바톤을 이어 받아서 키맞추기 양상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큰 상승을 기대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게 제 일단 생각이에요 그리고 음식료가 상당히 약세입니다 음식료가 작년에 초반에 중반까지 시장을 끌었던 종목이 음식료였다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냥 꼬꾸라지면서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통신주 음식료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 없다 CJ제일재당 관심있게 가지볼 필요 있다 했는데 CJ제일재당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식료는 지금 현재 크게 관심가질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익공유제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배당 좀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 금융주도 상승 강하게 하다가 많이 흔들리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융주도 일단 우선 우선 대상에서는 조금 제외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구요 보험관련주는요 말을 여러분들께 거의 안하다 싶이 하죠 보험은 뭐 꼬꾸라지 있으니까 말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주 전략 그리고 주요 업종 대표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일 까지 우리나라 시장 이틀 연휴에 해외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까 월요일날 옵션 만기 물량 때문에 강하게 만약에 좀 의도치 않은 매수가 외국인이 됐다고 만약에 됐다고 본다면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크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오히려 해외시장과 같이 상승 추가 상승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봐지구요 장 초반에 좀 주춤한다면 옵션 연계 물량 과하게 들어온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으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계속 잘 보내시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우리 다음주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구요 녹화방송 끊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대화 나누도록 하죠 자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닥튀키였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